아휴, 돈 부셔. 너는 또 왜 이렇게 쉬는 거야. 그래, 나도 너 안 본다. 안 봐. 여보세요. 하송이 님 되시죠? 네. 축하드립니다. 커플 다행 이벤트에 당첨되셨어요. 예? 저희 여름 투어 이벤트에 응모해 주셔서 감사드려요. 일정은 문자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. 하송이 말이 드는 소리를 내. 왜 말이 안 되는데? 우리 헤어졌어. 헤어진 사이에 무슨 제주도야. 제주도 같이 가기로 했었잖아. 그건 헤어지기 전이지. 지금이야말로 딱 좋지 않아? 우린 이제 서로에게 간섭할 이유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 적절한 시기에 두 달 전에 응모한 이벤트에 당첨됐잖아. 커플 이벤트잖아. 너 그거 사기야. 헤어졌는데 사기는 저 연기하다 걸리면 고소당할 수도 있어. 난 꼭 갈 거야. 다른 사람하고 가. 너랑 가야 돼. 송이야. 장소랑 시간은 문자로 보낼게. 박도겸. 시간이 필요해. 우린. 난 노력했어. 널 이해해보려고. 네 맘을 들여다보려고 매 순간 노력해야 됐어. 이번엔 네가 나한테 노력이란 걸 좀 해봐. 박도겸. 우리 자신 twitter 그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